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밤 프라임타임의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State of the Union Address 연두교서를 통해 미 합중국의 국정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새 국정연설에서 취임 후 2년 동안 무려 1,210만 개 일제를 창출해냈다는 경제성적표를 내세워 미국이 올해 불경기에 빠지지 않도록 전력투과할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면한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와 관련해 불필요한 투쟁을 피하고 한도를 올린 다음에 국가부채 또는 연방적자를 통제해 나가는 초당적인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시하게 됩니다. 특히 공화당의 주장대로 예산만 대폭 삭감할 게 아니라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도 올려 미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비전으로 미국 전체에게 큰 이익을 가져올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혁신, 클린에너지 확대, 가계비용 낮추기를 위한 보육과 건강관리 지원 확대 등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2년간의 성적에 대해 미국민들로부터 부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IBC 방송이 공동조사해 연두교수 발표 전야인 6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지지율은 42%로 불신률 53%보다 낮았습니다. 1년 전인 2022년 2월에 최저치 37%와 지난해 9월에 39%보다는 소폭 올라갔으나 불신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물가 급등 때문인 듯 바이든 경제 정책은 지지 37대 불신 58%로 나타났습니다. 국경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탓인 듯 바이든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 28대 불신 59%로 큰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처하는 바이든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지지 38대 불신 48%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연두교서를 통해 미국민 설득의 성과를 거두고 국정수행을 어떻게 전개해 결실을 맺어나가느냐에 따라 그의 재선 도전 공식 선언과 재선 캠페인 2024년 재선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감사합니다.